야 옷도 이쁘네 언제 샀어 이거? 여기 올라올 옷 샀어? 여기가 어디에요? 벌룩이 아니고 벌룩이 벌룩이, 아버지 씨 꼴 꼴? 벌룩이 아니고 벌룩이 벌룩이 아니고 벌룩이 벌룩이 아니고 벌룩이 자동차 문창 건냐고 말을 돌리네요 그러면 벌룩이 뭐에요? 벌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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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도 멀리있다. 여기 마을이. 솔로간 날 켜려고. 와, 이쁘게. 트렌가루. 그런데 여기 여기 오직도 여기. 여기? 진짜 좋다. 이쁘네.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쁘로. 괜찮아, 괜찮아, 이거. 무서운데. 안 무서워. 이렇게 한참 멀찍함 지켜야 돼. 도망가네. 아, 좋다. 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이제는 이용객들이 떨어져 문이 닫혀진 채로 있네요. 개와 고양이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터키입니다. 이쁘게. 여기 이제 일도 안 하고. 없겠네. 아니. 보통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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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동시에 추억과 함께 한 곳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기도 얼리 갈 게 없어 저기 있잖아 응 있으면 나를 들으려고 가시죠 항상 역 근처에는 트랭가르 트랭이 스테이하시면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 트랭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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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앞에는 어디에나 역전 다방이 있지요 트랭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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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